오늘 다 잊어버리시고 이 하나만 기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량이 보살이 닦는 네 가지 힘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쉽게 잘 발견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새침보살이 쓴 건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걸 발견을 못했다가 지난 겨울에 발견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사실은 이게 자량이 수행에 뭔 수행을 하든 이 수행을 할 때 이 네 가지가 잘 맞아야 수행의 열매가 잘 열린다 우리가 내가 원인을 잘 종자를 씨를 잘 뿌리고 잘 가꾸면 그 열매는 걱정 안 해야 돼요 이 네 가지 힘이 잘 조화가 될 때에 수행에 효과가 잘 일어난다 열매가 첫 번째가 뭐냐면 내면의 원인입니다 내 안에 내 내면의 원인이 내 내적의 원인 이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고 이거는 종자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행을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내 자체가 내가 잘 나를 유익하게 할 줄 아는 이런 신구의 사목을 잘 닦아야 되는지 좋은 종자 이 부분은 나중에 뭐 전 그냥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소원 보리심이란 말입니다 선한 의도를 내는 것 내 모든 행동이나 내 모든 어떤 말이나 신구의 사목에 선한 의도를 갖자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힘이 뭐냐면 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연법을 잘 알아야 된다 연이 뭐냐니까 이 원인이 내가 만든 종자 나라고 하는 씨앗이 뿌려졌을 때 척박한 곳에 뿌려지면 뭐예요? 잘 못 자라겠죠 좋은 적의 꼴을 뿌려줘야 돼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잘 하려고 해도 뭐예요? 운이 안 따라준다 뭐예요? 인연이 좀 그렇다 뭐냐? 외부 조건과의 관계입니다 아까 2타예요 복덕을 쌓는 거죠 끊임없이 뭐예요? 사서법과 사무량심 친절함과 연민심을 낸다면 뭐죠? 외부 조건이 굉장히 복과 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인연 관계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내가 베풀 수 있는 만큼 하면 이타 이 부분이 연이에요 내가 좋은 종자 내 잠자력이 잘 피어날 수 있다 관계를 질투하고 비난하거나 흉보거나 뭔가 건강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준다면 내가 좋은 역량이 있어도 그게 뭐예요? 잘 뿌리 내리고 잘 자랄 수가 없다 왜 내가 속한 관계가 뭐죠? 이 연의 환경 조건이 아주 내가 스스로 좋은 밭을 안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행을 닦음인데 이게 뭐냐니까 인연 조건에 따라 유연한 수행을 해야 돼요 항상 관계 속에서 지금 상황에 이게 맞나 이런 걸 고려해 봐야 된다 상황과 조건을 무시한 채 수행을 한다? 그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때요 요즘 젊은이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한 학기 해도 학생들이 다들 지금 다 침대 생활 하잖아요 입식 생활 하잖아요 식탁이며 침대며 그런데 옛날에 인도 사람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어때요? 빼빼하고 다리가 길죠 우리는 어때요? 체형이 가장 그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굉장히 적합한 자세라는 거예요 가부자나 이런 것이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거의 바닥도 쓰지 않는데 그냥 수업을 하면 뭘 할 때 상대의 조건과 관계없이 가부자를 트는 것이 반가워 온 가부자 하는 게 가장 수행자라는 거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실증이 나서 싫은 마음이 일어나서 할 수 없게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인연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에게는 뭐 연세가 든 분한테도 기어이 졸을 하거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서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분한테는 의자를 제공하기도 하고 저 뒤에 의자에 앉아야 돼요 더 많이 나와야 될 때 인원 비율로 볼 때 그 다음에 이 앉은 병이 의자 자유롭게 뻗칠 수도 있고 뭐예요? 편하게 특히 앉아서 집중을 두 시간 하시는데 이 자세는 몹시 부담스럽고 그런데 또 또 하면서 뭐예요? 뭘로 저기 기름을 계속 에너지를 줄 수 있어야 내가 이렇게 자세를 잘한다 우리가 무리하게 애쓰면 반드시 보상심리가 따르거든요 칭찬이 안 따라주면 굉장히 화가 날 수 있어요 내 몸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애썼으니까 그런데 그런 애쓰음이 합당한가 너무 무리해서 내가 요구하기 전에 칭찬 안 받으면 섭섭해진다면 빨리 풀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연 조건에 따라 유연하죠 내 몸의 조건 또 상대의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 108배도 무리가 되고 어떤 사람 1000배도 무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사경이 어떤 사람 독성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바로 이 올바른 행을 닦는다는 거는 원인과 조건을 상황을 잘 보고 거기에 따라 유연하게 되죠 그때 그 시절에 부처님의 계율이 어때요 한꺼번에 다 정해놓고 지키게 한 건 아니죠 수행 속에서 어떨 때 자리 이타 여익 중생 자리 이타 수행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걸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걸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으로 보면 뭐예요 매너죠 집단 생활 관계 생활하는데 매너고 윤리예요 근데 그 매너가 윤리가 꼭 과가 있는 건 아니죠 상황마다 다 다르잖아요 윤리는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건 글로벌 윤리도 있을 거고 찬불 선언 안에서 윤리도 있을 거고 다른 장세가 하면 다른 윤리가 있고 또 대상들에 따라 다르고 유연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힘은 뭐냐 하니까 이거 엄청 중요하죠 선한 의도 의지를 배양하다 우리가 불교라는 이름으로 부처님 가르침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나 모든 수행에는 뭐죠 기본적으로 선한 의도 선한 의지를 배양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소원이 되겠고 보리심이 되겠어요 사홍 소원 아시죠 네 그런 소원 그런데 만약 내가 약간 수행했다고 내 안에서 폼 잡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애쓰면 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보상심도 다르고 그럴 때 우리는 아우 내가 진짜 내가 형편없고 요거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아 중생심이 나왔구나 하고 한양하고 반겨주면 어때요 쏙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히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얼굴이 되면서 간장이 되면서 좀 찝찝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나와도 그냥 아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그냥 친절하게 따뜻하게 하면 금방 사라져요 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수행으로 연결되는지 보시바람에 예를 들어 볼게요 보시 영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법시하면 불교 교리를 가르치는 걸 법시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요 영성이에요 진정성 영성이 타자의 웰빙에 대한 진정성이에요 관심이고요 진정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법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보통 보면 불교 뭐 교리나 학설을 가르치는데 이게 내가 법보시한다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론을 가르치는 거죠 나쁘다거나 평가 절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더 해전된다 진정한 가슴 따뜻한 가슴 그리고 뭐예요 상대가 내 이 말을 듣는 자가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그의 정신적 신체적 모든 그런 면에 대한 내 진정한 애정 관심이 있을 때 그럴 때 법시가 되는 거예요 보통 그냥 교리를 하고 어 누가 법시 법보시였다 해서 제가 어 안되겠다 이것도 또 말해줘야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자 제시는 뭐냐 그냥 필요한 것을 내가 좀 나눠주는 것은 제시가 됐고 무예시는 뭐냐 요즘 말하는 심리치료도 될 수 있고 법문도 될 수 있고 다 뭐예요 무예시라고 하는 것은 불안한 것 이런 걸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두렵고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나 괴롭거나 그럴 때 마음을 편안하게 안전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은 다 무예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보시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 형편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법시도 필요하고 또 뭐 금방 물난리가 재난을 당했다면 제시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무예시도 중요할 거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뭐예요 이렇게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런데 자량이 보살이 땋는 네 가지 힘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할 때에 이 네 가지의 조건이 안 들어가고 하게 되면 금방 우리는 뭐에 위배될까요 오늘 선물을 안 가져갔다 이거 맞추면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네 가지의 위배되게 네 가지가 잘 조화를 안 이루면 우리는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뭐가 되겠어요? 치우치게 돼요 고집스러워져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중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중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평정심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시할 때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보면 돼요 보시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네 가지를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보시를 행함에 있어서 뭐요? 절도가 있어야지죠 나는 주고 싶은데 주면 해롭겠다 하면 안 줘야죠 그런데 나가 주기 싫어 그렇지만 줬을 때 저 아이에게 저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희가 행복해지겠다 하면 뭐요? 주기 싫지만 좀 줘야지 아깝지만 약간 네 그래서 여기에 이 지게에는 뭐가 있냐 하니까요 보시를 함에 있어서 절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앞에 네 가지 조건을 중도를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절도 있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면 그게 효과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주므로서 망치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너무 인색해서 상대가 너무 슬프기도 하고 자 자량이 다시 여기에도 뭐예요? 들어가야 된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에 수행을 할 때 이게 들어가게 지켜야 된다는 걸 강조해 놨어요 인욕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인욕이 되겠어요? 주고 싶은데 좀 내가 참아야 되고 안 주고 싶은데도 좀 줘야 되고 미워하고 싶은데 그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 이런 거 갖는 게 굉장한 인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지금 말씀들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 이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생활하는데 좀 더 좀 도움을 얻을까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인욕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를 할 때 절도가 있어야 되고 절도 잃게 하려니 뭐예요? 인욕이 필요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막 때만 막 기다리고 있으면 굉장히 힘든다 더 적극적으로 정진을 해라 이거죠 더 적극적으로 차라리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견뎌내는 게 아니라 아예 능동적으로 내가 더 확고하게 밀고 나가면서 노력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어느 순간에 그런 복잡한 마음이 가라앉아지면서 이렇게 그 선정, 마음이 평정이 되고 고요하게 된다 막 마음이 이렇게 오락가락 춤추다가 그렇게 고요함이 오고 그때 그 고요함 속에서 뭐예요? 일어나는 것들은 상당한 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걸러져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리에 타 수행을 해 볼 수가 있다 실습 전에 제가 한번 연민 수행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전통적 수행에서는요 고통하는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화해 해독제라나 전통적 수행은 첫 번째 나 자신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중립적인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일체 존재로 학대를 하는데 자의 수행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구나 제가 말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명상 그룹을 지도하면서 보면 보면 어떠냐 하면 나를 위해서 우리가 자리가 굉장히 안 돼요 그러니까 전통적 수행으로 보면 자리라고 한 건 그냥 내가 성부라고 내가 먼저 깨닫고 그냥 상대를 깨달으면 인도하겠다 하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세침보살의 네 가지 힘에 나와 있듯이 지금 누가 그 나가 누구냐 하는 거죠 지금의 대부분의 이 교리나 이런 걸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로 일반 제가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다른 중생도 일반 사람들 깨닫게 하겠다 이게 깨달음에 대한 것이 너무나 이렇게 전통적으로 좀 요원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심각하고 너무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빠른 현실 속에서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장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뭔가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좀 속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흔하지도 않고 또 잘못 말했다가는 그냥 일파만 바로 내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소문 쫙 퍼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되면서 2차 3차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정말 마음 터놓고 아니면 내가 위로받을 곳이 잘 없고 또 뭐예요? 나도 위로받고 싶지만 그 상대도 사실은 위로받고 싶거든요 상대도 나아가 예를 들어 부부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부모 자녀 관계도 나도 사랑받고 싶지만 그 상대도 사랑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나 인정해줘 나 좀 봐줘 하는데 사실은 내가 나 좀 봐줘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친구를 향해서 나 좀 봐줘 나 사랑해줘 하지만 그 상대도 굉장히 뭐예요? 똑같이 나도 봐줘 날 사랑해줘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가 힘드냐 이거지 운 좋게 그런 이해를 잘 받을 수 있는 인연도 가끔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부처님의 자리 이탈하고 했을 때 그 자리가 뭔지를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조명을 해보자 그랬을 때 그 자리는 내가 먼저 깨닫고 이것보다 깨닫기 전 내가 지금 당장 괴로워 내가 당장 불안해 내가 당장 화가 나 짜증이 나 그리고 속상해 그럴 땐 저 사람 너무 미워 그럴 때 뭐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나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상대가 나를 봐주기를 갈망하는 걸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친구가 날 인정해주고 날 사랑해주기를 갈망하는 걸 그걸 내가 나에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걸 내가 나에게 하는 습관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 보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조사한 걸로는 78%가 자기보다는 자기 친구나한테는 훨씬 친절하고 자기에게 안 친절하죠 자기 비난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굉장히 생존 경쟁에 시달리면서 뭔가 나를 좀 더 내가 나은 나가 되고 싶고 실수하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를 비난하는 데 많이 익숙하고요 그 다음에 단 6%만 조사에 의하면 타자보다는 자기에게 친절했다 나머지는 16%인가요? 그냥 똑같더라 그냥 80%에 가까이가 자기보다 타자에게 친절해요 근데 친구에게 더 친절한데 근데 우리가 어때요? 진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많이 사랑하지 않나요? 우리가 가장 그러니까 다른 말로 확장시켜서 얘기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난 잘 그 사람이 행복하도록 친절한 게 우리는 익숙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사람이 날 사랑한다면 뭐예요 그거는? 내가 괴로워진다 누가 날 사랑하면 내가 당연히 행복해지고 더 기뻐해야 되는데 날 사랑하면 할수록 왜 나는 더 괴롭냐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그런 마음이 많이 있고요 당장의 파트너끼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 의도는 좋은데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을 많이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잘 사랑, 상대가 정말 좋아하는 방식으로 잘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크숍 할 때마다 조사를 해보면 늘 뭐예요? 압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뭐예요? 다른 타자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훨씬 친절하고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랑하는 친구나 그 세상에 그 어떤 누구가 있다 해도 한 번만 조용히 앉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참 소중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친절하게 이렇게 냉수도 저한테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굉장히 매넓게 친절한데 정작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내 자신에게는 어떻게 대하냐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이 시대에는 그래서 자기처럼 나처럼 제일 먼저 초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통적 방식에는 그 시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게 별 무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 우리는 나를 사랑을 잘 할 줄 모른다 나는 쪼끔만 실수하면 나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친한 친구가 그러면 위로해 줄 줄 아는데 내가 뭔가 실수했거나 잘못했을 때는 그것도 못하고 이런 소리를 너무 쉽게 우리 자신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민수행의 첫 번째는 요즘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간절히 원하는 거 나에게 해 주자 그리고 단순하게 내가 물을 마실 때 차 한 잔 먹을 때도 그냥 내가 단순하게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나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한다는 기분으로 차를 즐기고 내가 나에게 밥을 먹을 때나 뭘 할 때 내가 나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해 준다는 마음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딱 한 가지 연민수행에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어떤 분은 굉장히 어색할지 몰라요 자 자기를 이 글로벌 위로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를 떠나서 동서고금을 떠나서 굉장히 우리가 이완되며 릴렉스되면서 위로가 되는 게 뭐냐 하니까 따뜻하게 말하는 거 톤이 중요해요 톤 따뜻하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이렇게 위로의 손길 어때요 내가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 어색한 분 좀 손 들어 보실래요 한번 손 얹어 보세요 가슴에 자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이 손길의 따스함을 한번 느껴보세요 손의 온기를 가슴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손의 온기를 이렇게 눈을 감으면 더 잘 느껴져요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두 손으로 같이 얹어 보세요 자 두 손을 얹으시고 느껴보셔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굉장히 사랑스러운 마치 여러분이 아주 귀엽고 사랑하는 아기를 아는 듯이 갓난 아기를 아는 듯이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강아지나 애견 고양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견을 아는 듯이 이렇게 포옹 안았다고 느끼시면서 사랑해 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따뜻하고 부드럽게 사랑해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말을 해 보세요 난 너를 믿어 자신을 향해서 따뜻하게 가슴에 손길을 느끼시면서 부드럽게 애정어린 말투로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나 듣고 싶은 그리고 오랫동안 인정받고 싶은 뭔가 내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정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그런 말을 자신에게 한번 해 줘 보세요 애 많이 썼어 참 사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 최선을 다한 거야 그만하면 됐어 등등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속에서 듣고 싶은 말을 자신에게 한번 들려줘 보세요 내가 정말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진짜 행복해진대 내가 누군가의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오랫동안 정말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줘 보세요 마음속으로 따뜻하게 사랑해 좋은 사람이야 넌 좋은 사람이야 최선을 다했어 앞으로도 괜찮아질 거야 앞으로도 괜찮아질 거야 무슨 말이든지 가장 들려주고 싶은 말을 들려주고 네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떠봅니다 네 숨 한 번, 심호흡 한 번 하시고요 부드럽게 눈을 뜨셔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뇌는 내가 말을 하든 타자가 해주든 그런 관계가 없어요 똑같이 우리가 애정에 친절한 말을 하면 똑같이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우리 뇌는 누가 말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을 그냥 들려주면 내가 말했든 상대가 얘기했든 그냥 그대로 우리 몸이 반응합니다 어떠세요? 따뜻해졌어요? 네 이게 좀 나에게 그런 말하는 게 왠지 어색하다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기를 이렇게 위로해 주거나 칭찬해 주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나 여러분의 자네나 누군가가 그런 상황에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비난하거나 그건 네 탓이지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위로해 주게 되죠 근데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 자신에게는 훨씬 더 안 친절한 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정말 실수하지 않고 두 번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잘하기를 바래해서 그러는 거지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연구에 의하면 효과가 없어요 비난하는 것보다는 위로해 줄 때 훨씬 더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훨씬 더 자기에게 친절하게 해 주는 것이 우리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데 더 쉽게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이 연구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쪽 명상을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도 논문도 쓰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 자신부터도 얼마나 많이 단순한 일에도 내면에 그냥 쉽게 비난하는 거죠 그 자기를 쉽게 비난하니까 남을 비난하게 되고 남을 자기를 판단하게 여기 나와 있구나 자에서의 전통적으로 78% 6% 근데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넘어가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우리가 왜 수행을 할 때 효과가 있는가 자각을 하고 알아차림을 할 때 왜 효과가 있는가 이것만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어느 날에 우리가 그 불교가 아주 옛날에 제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달근을 지금 뭐요 달마 부처님 법이요 다르마가 서쪽에 가서 서양의 옷을 입고 지금 우리 동양으로 거세게 강풍으로 몰려왔는데 그게 명상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명상이 불교가 갔을 때는 서양의 굉장히 실용적인 과학 마인드하고요 굉장히 실용주의가 더해지면서 서양의 과학과 특히 과학 중에서도 내가 그리고 정신치료가 불교라는 콘텐츠 아주 순 유기농 재료를 가지고 정말로 만나는 소스 현대인에게 맞는 소스를 만들고 그리고 아주 예쁜 그런 그 접시에 그릇에 아주 데코레이션을 장식을 잘해서 매우 고급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전문 분야에서는 아주 많이 종교를 초월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연구 이거는 마인드플리스 영적 영역에서 내가 여기서 연구한 건데 뭐냐 그러니까 이게 대개 2000년도 넘어오면서부터는 명상에 대한 건 이론이 거의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초기에 내가 이런 실험이 안 됐을 때 이제 증명이 안 됐을 때는 몰랐는데 이후에 이 내 사진 내 영상 찍는 사진이 발달하고 나서는 거의 뭐 아주 굉장히 초고속도로 지금 가고 있고 드디어 이제 요즘에 4차 혁명 시대라 그러죠 명상이 4차 혁명 시대에 어떻게 어울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아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험 한번 보시죠 1999년도 건데요 벤저미 리베시안 사람이 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임의적으로 손가락을 또는 손목을 획 이렇게 움직여 오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 보세요 자 획 여러분이 저를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위를 여러분 손목에 두셔요 해보셔요 네 그래서 이걸 뭘 측정했냐면 이런 거 꽂고 하는 거 있죠 내부 위에다가 정극을 근육이 움직이기 0.55초 전에 내가 활성화됐다 자 손목을 획 움직여 보세요 하고 딱 할 때 내가 손목을 딱 이렇게 움직이기 0.55초 전에 뭐요 이 뇌가 먼저 활성화됐다 아 내에서 근육을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움직였구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실험 참가들이 동작을 취하려는 의도를 알아차리는 0.35초에서 0.4초 걸렸다 근데 자 손목을 획 움직여 보세요 해서 딱 움직이기 0.55초 전에 내의 근육 손목 관련 근육이 먼저 활성화됐고요 근데 의도 내가 움직여야지 해야 움직이거든요 그 의도를 알아차리는데 0.35초 0.4초 그러면 실제로 손가락이나 손목이 실제로 움직이기 전 약 0초 2초 전에 뭘 알았어요 의도를 알았어요 이게 뭔 얘기냐 이게 그림을 보시면 자 손목이 여기서 움직여졌어요 손목이 핵 움직여졌는데 0.5초 걸렸습니다 그런데 0.5초 전에 뇌 부위가 뇌에서 먼저 손목 움직이는 근육이 연결된 그 뇌가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움직여야 하는 의도를 알아차린 자각하는 지점은 0.3에서 0.4초 사이다 이건 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하기 0.15나 0.2초 전에 뭐예요? 내가 행동하는 의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부부간에 싸웠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뭐 부부간에 싸우다 골프채로 때려서 사망했던데 네 옛날에도 가끔 그런게 나오죠 내가 화가 났어요 주먹질을 주먹을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 너무 분노했어요 그래서 주먹을 확 날렸어요 근데 내가 주먹을 확 날리기 0.15에서 0.2초 전에 날려야지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날리고 싶다라는 의도를 알아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모르고 그냥 확 날려면 이거 엄청 강속이죠 굉장히 피해가 큰데 내가 날리고 싶어 저거 그냥 한 대 박 박아야지 지어 박아야지 하는데 내가 지어 박아야지 하는데 손은 나가고 있는데 박아야지 하는 걸 내가 알아차렸어요 그럼 여기 손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좀 빠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딱 뭔가 화가 막 나서 때리려고 하는데 내가 그 때리고 있는 나를 알아차렸어 그럼 이게 힘이 어떻게 되죠? 빠지는 거예요 자각이 왜 필요하냐 삿디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행동이냐 나쁜 행동이냐 삿디 알게 되면 뭐예요? 선택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건 선택할 거고 나에게 해로운 건 선택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내각에서 보면 너무나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알아차리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데 가능한 건 뭐냐 마음이 계속 마음을 훈련하게 되면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걷기 명상하거나 먹기 명상하거나 우리가 모든 생주자와 어묵 동정에 다 뭐를 들어가라 하죠? 다 뭐예요? 깨어 있으라 하잖아요 알아차릴 그렇게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점점 하다 보면은 주먹을 쥐고 내가 주먹 한 대 날리고 싶다라고 할 때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요 훨씬 앞이에요 이게 유식에 나오는 겁니다 뭐냐 하니까 이게 다섯 가지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접촉하죠? 처음에 뭐예요? 뇌, 눈, 기, 코, 혀, 몸, 마음이 안이비, 설신, 의, 색성향 미촉법 있죠? 소리, 냄새, 색성향 미촉이에요 그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 딱 접촉을 해요 여러분의 엉덩이, 방석이 지금 딱 접촉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가 거기 가셨죠? 자, 접촉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주의가 가죠? 그럼 지금 어때요? 여러분 주의를 엉덩이에 방석에 가니까 어때요? 딱딱하다 폭신하다 뭐가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은 거의 감각하고 연결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데 대체 어디서 하나야? 분명히 몸과 마음은 확 다르죠 신체하고 하나의 접점이 이 수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로 가면서 이 상으로 넘어가면 벌써 뭐예요? 굉장히 심리적 요소로 가버려요 상은 언어 개념하거든요 그게 생각상자 쓰죠 그래서 그 상으로 가는데 사, 사로 가는 게 이게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행이라는 거 우리가 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업이 주인인데 업에 따르는데 이 업을 다스리고 이 업을 알아차리고 업을 조정하면 뭐예요?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주인공이 돼요 그럴 때 이 의도하고 업하고 사이에 지금 내각에서 0.2초 간극이 있다는 걸 밝혔는데 이 의도, 우리는 내가 주먹을 날리고 싶다는 의도를 알아차리기 훨씬 이전에 우리가 수행은 뭘 하죠? 이 수를, 느낌, 주의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사념초 신수, 신법 했을 때 그래서 의도보다 더 앞에 뭐가 앞에 있죠? 내가 주먹을 날리고 싶다 앞에는 뭔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저것이 감히 나한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왜 나를 무시하는가 이런 생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언어와 개념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거의 성인 수준의 왜? 생각을 조절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거를 말하자면 100km, 200km 시속으로 달리다 브레이크 잡는 역할이에요 이 자각을 통찰한다는 얘기는 그런데 생각보다 더 앞에 뭐가 있냐 그 전 단계에 일어나는 게 느낌입니다 왜? 그래서 항상 모든 초기 경제를 보면 암흑에야, 느낌에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 있다 네가야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치만 네가야 같은 경우에 암흑에야, 좋은 느낌에는 탐욕의 경향이 따르고 왜 그 말을 하셨냐 이게 느낌에 세 가지 느낌이 있노라고 그래서 좋은 느낌에는 탐욕이 따르고 싫어하는 느낌에는 화의 경향이 따르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에는 무지 경향이 따른 일이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느낌을 알아차려라 느낌을 알아차리면 뭐를 방지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욕망이 일어나는 걸 사전에 뭐죠? 볼 수가 있어요 또 싫은 느낌을 알아차리면 하의 경향이 잠재적인 것을 내가 자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건 2단계에요 느낌에 생각을 알아차리고 수까지 가고 그 다음이지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0.2초보다 훨씬 뭐예요? 더 많은 우리가 여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걷기 명사하고 먹기 명사하고 알아차린 명사하고 행주자와 어묵 동작이 계속 깨어있어라 왜?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업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그때 상황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요익할 수 있는 자리 이탈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가능하고 조절이 가능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업이 주인인데 업을 주인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주인공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적인 반사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자각을 하면서 통찰을 하면서 그때그때 우리의 조금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나은 그런 결과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럼 여기 이제 하나 느낀 감정을 그러면 우리가 느낀 감정을 자각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평소에 내 느낌을 자각을 못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인드풀 셀프 컨벼션 MSC 명상 프로그램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단계를 진행합니다 나는 이런 느낌이 싫다 이런 느낌, 이런 감정이 싫다 여러분 경험할 때요 싫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럼 뭐예요? 당연히 이 느낌, 이 감정이 싫으니까 어떻겠어요? 나는 이런 느낀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죠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조건이나 환경에 노출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게 다 무의식, 거의 무의식으로 진행됩니다 나는 이런 느낌,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느끼지 말아야 한다 이게 아주 순식간에 진행된 무의식으로 그럼 그 다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그 느낌이 일어나 그 감정이 계속 드네요 그럼 뭐예요? 그런 나는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 나는 나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싫다 해서 마지막에 가면 나는 나쁘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이게 엄청나게 지금 몇 주 코스로 공부를 하고 몇 달을 하고 나는 단계에서 집중해서 하는 건데 제가 너무 일찍 그냥 이렇게 이것만 들고 와서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하실 거니까 그냥 들어 두셔요 나는 기분이 나쁘다 슬프다 불안하다 안 한다는 그런 느낀 감정에서 나는 나쁘다도 빠르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왜 묻지마 살인이나 범죄나 그런 조절이 안 되는 분노 범죄 이런 것들이 그리고 묻지마가 왜 합리적이지 않게 인과 관계를 잘 못 맺어요 왜 그렇게 되냐 계속해서 뭐예요? 불편한 괴로운 환경 조건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노출되어 있는데 그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냥 막 무더퍼로 그냥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온천 받으면서도 뭔가 대책 없는 그런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끝도 없이 뭐예요? 내가 불편한 감정이나 불편한 걸 겪을 때 마지막에 나는 나쁘다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것이 쌓인다는 거예요 나는 나쁘다는 곧장 뭐예요? 그 다음은 뭐죠? 나가 나쁘다고 한 이건 순식간에 주의가 전환될 수 있습니다 나를 나쁘게 한 세상 어떤 대상들 근데 이게 인과관계를 잘못 맺어서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에 굉장히 불합리한 방식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강도로 그 대상을 공격하게 돼요 자유도 모르게 계속 쌓여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그 자기를 돌보게 하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누고 훈련하게 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리 이탈 자리 이탈을 실제 생활 속에서 하자는 그래서 나를 나쁘게 한 너 세상도 나쁘다는 게 굉장히 순식간에서 헬 조선인이 세상을 원망하게 되거나 아주 심각하게 혐오하게 되는 거 순식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점점 점점 알아차리고 수행을 하고 자각을 하면 할수록 방지 예방이 갑니다 그래서 예방 단계로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게 유식에서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많은 갈등이나 싸움 속에서 한 가지 또 뺄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옳다고 믿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주장이에요 그리고 상대 것보다 내가 낫다 제가 이거 지금 너무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마음만 그래도 이거는 좀 보여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이분은 제 대학원 다닐 때 지도교수였고요 버스톤 대학의 지도교수님인데 작년에 동국대회 학술 발표 왔다가 제가 공항으로 가면서 이분은 중간 전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석사만 하고 박사까지 안 하고 다른 데로 갔어요 저는 중간이 좀 흥미롭지가 않고 저는 계속적으로 유식이나 심리치료에 관심이 있어서 정말 좋은 조건에 훌륭한 선생님을 떠났는데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다 이분도 유식이 흥미롭지 않다가 나중에 공부하고 이분이 자기 노래 한 개 불러준다고 불러줬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분 노래가 심플해요 삼사라 is frightful 삼사라는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 세계가 굉장히 뭐예요? 소스라치게 놀랍고 두렵고 힘들다 Meditation is delightful Meditation, 우리가 수행하는 우리의 이 세상은 굉장히 delightful, 굉장히 기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Whatever you think you know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게 무엇이든 당신 생각에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든 간에 Let it go, let it go, 내려놔라, 내려놔라 방학착에 대한 노래 이 유식의 아주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유식의 키포인트 일상에 딱 나오는 건데요 무지는 언제 발생하냐?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뭔가를 안다고 하는 순간 내가 뭔가를 경험한다 하는 순간에 그때 무지도 함께 일어납니다 왜? 내가 안다고 하는 게 순전히 내 착각이고 내 방식의 암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든 순간에 괴로운 순간에 누군가와 굉장히 갈등하는 순간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뭘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가 뭘 내려놓으면 이 순간이 좀 더 편해지나 들여다보면 내가 알고 있다는 거 있죠 내 경험이나 내가 생활을 내려놓으면 편해진다 그래서 뭐 좀 시간 관계상 좀 그렇습니다만 자,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에 대한 우리 꼭 불교 유식만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도 너무 또 유식하고 일치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우주라 부르는 전체 가운데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일부다 인간은 자신, 자기 생각, 느낌을 나머지 것들과 분리된 것으로 경험한다 이는 일종의 의식상의 착시 현상이다 이런 착각은 감옥과 같아서 우리를 개인적 욕망에 구속되게 만들고 가장 가까이 있는 몇 사람을 위한 가장 가까이 있는 몇 사람을 위한 애정의 굴레에 갇히게 만든다 우리의 가재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과 아름다운 자연 전체를 포용하려는 연민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런 감옥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식에 사실 그 메시지는 뭐 너무 많습니다만 우리가 매 순간 내가 괴로울 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때 자세히 보면 내가 강하게 가지고 있는 나의 느낌, 나의 생각 그리고 뭐예요? 나의 판단, 나의 견해 이런 것들이 뭐예요? 굉장한 분리감을 만든다는 거죠 그걸 좀 내려놓음으로써 애써 무리하게 상대를 사랑하라 좋아하라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런 생각의 감옥, 느낌의 감옥으로도 자유로워지면 좋겠다 이런 걸로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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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